요거 괜찮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욕실 꿀템 5가지 소개해요 화장실 냄새에 디퓨저, 향초, 룸스프레이까지 다 쓰지만 큰일 봤다면 이게 최고예요 고바야시 쇼슈겐 물내리고 경기에 톡톡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불쾌한 냄새는 싹 사라지고 마치 화원에 온 듯한 장미향으로 바뀝니다 화장실 줄 써도 민망할 일 없어요 효과가 즉각적이거든요 사무실에도 외출할 때도 챙기면 센스 엉 악취로 고민인 배수구에도 쭉 톡톡 두 방울이면 호텔 욕실 안 부러워요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오랄비 글라이드 스코프 민트 치실이에요 일반 치실이 그냥 커피라면 글라이드 치실은 T.O.P? 치실의 두께부터 다른데요 칼국수면처럼 옆에서 보면 넓지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실이 거의 안 보이죠 치간 사이가 좁아서 틈이 없어도 글라이드 치실은 부드럽게 들어가요 치실이 이 사이를 통과해도 뻐근함이 없고 잇몸에 닿아도 아프지 않아요 민트향 덕분에 양치한 듯한 상쾌함 플라스틱 부분도 유연하고 뾰족해서 잇몸 손상 없이 이물질을 빼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일반 욕실화 슬림퍼 이것도 몇 년째 애용템이에요 발등이 낮아서 문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욕실화 심플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물때가 잘 생기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신축 이사왔더니 문지방이 없어서 문과 바닥 사이가 정말 좁아요 슬림퍼 아니었으면 문도 못 닫을 뻔했지 뭐예요 물 쓰다가 중간에 샤워기 홀더에 거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? 저는 과거엔 주로 이렇게 그랬더니 벽에 닿은 도근 부분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벽 홀더에 거는 게 맞지만 번거로울 땐 샤워기 헤드용 홀더 써보세요 천원짜리 쓸 때도 신세계였는데 닥터피엘 샤워기 홀더로 바꿨더니 퀄리티가 달라요 단춧 끼우듯이 홀더를 샤워기에 고정 분리할 수 있어요 천원짜리는 샤워기 밑에서부터 밀어넣느라 진짜 힘겨웠거든요 이건 실리콘도 훨씬 부드럽고 샤워기에 둘러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끼고 빼기도 쉬워요 샤워기 헤드 바꿔도 또 쓸 거예요 거울, 욕조, 무광 타일 다 잘 붓고 지속력도 좋아서 갑자기 쿵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요 청소 브러쉬계의 에르메스라는 바이칸이에요 칫솔보다 조금 큰 틈새 브러쉬인데 솔이 진짜 플라스틱인가 싶을 정도로 탄탄해요 아무리 문지르고 비벼도 피어짐 하나 없고 털 빠짐도 없어서 완전 만족 브러쉬 힘이 좋으니까 구석에 낀 이물질도 쉽게 제거해요 고온에도 변형 없어서 뜨거운 물 부어가며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과한 컬러 매치 없이 심플한 디자인까지 찜 만족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림팁 살림템은 모던주부